그렇다면 이 책은 어땠을까? 일단 문장 하나를 건졌다. 정말 마음에 드는 문장이었다. 메모는 제2의 머리다. 안녕하세요. 노랑정수삼입니다. 제가 어제 폰을 새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폰도 바꾼 김에 테스트 삼아서 영상 한 편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제 무명강사 생존기 채널에서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도서 리뷰를 한번 진행해 볼 생각이고요.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제목은 호감 가는 대화에는 8가지 절대 법칙이 있다. 마음이 통하는 말솜씨 라고 하는 책이고요. 지은이는 스쿤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쿤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봤더니 인터넷에서 온라인 스피치 수업을 진행하고 수많은 팬들을 거느린 말하기 고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류의 책은 대부분 제 선입견인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이런 책의 작가들이 일본 아니면 영어권 나라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은 중국 분이세요. 이분이 중국의 전문 스피치 교육 스튜디오 후이신방을 설립했고 전문 연설 코치로 고객 개개인이 가진 언어의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4년 동안 500회가 넘는 수업을 진행했고 인터넷으로는 20만명 이상의 수강생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에게서 말할 때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의 종류가 8가지가 있다 라고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반대로 말을 잘하는 사람도 언변이 뛰어난 8가지의 법칙이 있다 라고 해서 그 8가지의 법칙을 담은 책입니다. 왜 8가지냐면 랭기지라고 하는 스펠링이 8개죠. 그래서 그 8개를 하나하나 대입되는 단어를 넣어놨는데 책 뒷면에 그 내용이 나와요. 책 뒷면에 나오는데 읽어보면 첫 번째는 논리, 로직, 짜임새에 있는 말이 논리적인 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유추, 아날로지, 비유로 구체화하면 상대가 훨씬 빠르게 이해한다. 3. 장면모사, 나레이트 픽처, 구체적으로 보수할수록 내 말의 전달력이 높아진다. 4. 좋은 사례, 굿, 스토리, 직접 겪은 체험담으로 건동을 전한다. 5. 예측불가, Unexpected, 장시간 변화가 없으면 집중력을 잃게 마련이다. 6. 질문, Ask, 설명할 때는 질문을 던져라. 7. 이득, 게이, 상대방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알려라. 8. 공감, Empathy,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나누는 것이다. 이 8개를 풀어 쓴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예전에 블로그를 한참 열심히 운영할 때 제가 블로그에 도서 리뷰를 꾸준히 썼었어요. 그래서 150권 이상의 리뷰를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게을러지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안 썼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무명왕사 생존기 채널에 올릴만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앞으로는 동영상 리뷰를 올려볼 생각이고요. 그 스타트가 이제 지금 이 책 혹감 가는 대화에는 여덟 가지 절대 법칙이 있다. 마음이 통하는 말솜씨 이 책이고요. 제가 예전에 써놓은 내용들도 좋은 내용들은 다시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을 리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직접 돈을 주고 산 경우입니다. 제가 직접 돈을 주고 산 경우도 있고 두 번째 경우는 블로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리뷰도 꾸준히 쓰고 하다 보니까 가끔가다 출판사에서 신간이 나오면 리뷰를 써달라고 하는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돈 받고 하는 건 아니고 책 보내주면 제가 읽고 제가 편한 대로 리뷰 쓰는 거죠.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물론 최근에 몇 년 동안 안 쓰다 보니까 그런 연락들도 안 오고 하다가 얼마 전에 이메일로 서평단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내용이 저한테 필요할 것 같다 싶어서 책을 사서 볼까 하다가 한번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연락이 왔더라고요. 미디어숲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출판사는 그래서 받았는데 사실 저는 직업이 강사다 보니까 당연히 말하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신청을 했고 그래서 읽었습니다. 읽고 제가 블로그에 쓸 글 포스팅을 하기 위해서 글을 써놨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마도 특별히 좋아하는 분야가 있을 것이다. 내 경우에는 소설을 좋아하는 편이고 유독 추리, 미스터리 분야의 작품을 즐겨 읽는다. 상대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은 분야는 처세술, 자기개발 분야다. 한참 새 생활을 열심히 하던 시절에는 메모하는 방법, 재택의 조언, 효율적으로 업무를 관리하는 방법들을 소개하는 책들을 많이 읽기도 했다. 스마트폰과 전자책 단말기 덕분에 이제는 종이책을 읽는 횟수가 많이 줄었다. 사실 글을 읽는 양은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었다. 하지만 단편적인 기사, 남들이 쓴 게시글, 업무와 관련된 메일을 읽는 양이 늘었을 뿐이지 책으로 대변되는 글을 읽는 양은 대폭 줄었다. 일부러라도 책을 좀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던 중에 메일을 한 통 받았다. 신간 안내와 함께 리뷰를 해줄 수 있는가 묻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해서 만난 책이 오늘 소개하는 이 책이다. 제목이 좀 길다. 호감 가는 대화에는 여덟 가지 절대 법칙이 있다. 마음이 통하는 말솜씨. 강사, 말로 먹고 사는 대표적인 직업 중 하나일 것이다. 이 직업으로 30년을 살아온 나는 말을 잘 할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거나 남들 앞에서 말을 해야 할 때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이런 부분이 늘 마음에 걸렸지만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거나 코치를 받아본 경험은 없다. 작년이었던가? 갑자기 강의가 늘었다. 강사가 강의가 늘었으니 좋아야 하는데 문제가 생겼다. 목이 쉬어버린 것이다. 목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에게 노래 공부하는 딸아이가 한마디 했다. 아빠, 발성법을 좀 바꿔봐. 아직 발성을 배우지는 못했지만 딸아이의 조언은 내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주었다. 발성, 대화법, 강의 기법 어쩌면 30년씩이나 강의를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게 더 이상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이 책은 대중 앞에서 강의를 하거나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혹은 대화를 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리뷰 시작에 앞서 이런 분야의 책을 읽지 않는다고 말한 내가 이 책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인터넷 서점에서 찾아본 이 책 뒷표지에 적힌 이 문장 때문이었다. 내가 아까 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했지? 한 번만 다시 말할 기회가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선 지은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다. 저자의 이름은 스쿤이라고 한다. 책의 내용 중에 유독 중국 고사나 한자가 많아서 고개를 갸웃하며 저자 소개를 다시 읽어보니 중국의 전문 스피치 교육 스튜디오 후위 신방의 설립자이자 전문 연설 코치라고 한다. 으흠 중국 사람이 쓴 책을 다 읽어보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책 읽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 철학 고전이나 토설류를 읽을 때는 무척 느린 속도로 천천히 궁금증을 눌러가며 읽는다. 반면 자기개발사와 같은 유의 책은 우선 빠른 속도를 읽으면서 눈에 띄는 부분에 표시를 한다. 그렇게 읽으면 아무리 오래 걸려도 대략 두어 시간이면 일단 한 번 읽게 된다. 그런 다음 책을 덮고 인상적이거나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는지 더듬어 본다. 그런 기억이 없으면 그 책은 그걸로 끝. 만일 그런 문장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읽으면서 책에 표시된 부분을 중심으로 워드 프로세서로 정리를 한다. 그렇다면 이 책은 어땠을까? 일단 문장 하나를 건졌다. 정말 마음에 드는 문장이었다. 51페이지에 등장하는 짧은 문장이다. 메모는 제2의 머리다. 물론 이 책에서만 등장하는 글은 아니지만 이 책을 읽는데 투자한 시간이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게 한 문장이다. 책 첫머리의 저자는 자신이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설명한다. 비행기 안에서 크로스 퍼즐을 하고 있는 꼬마를 어깨 너머로 보다가 랭기지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고 8개의 알파벳에 다른 단어를 대입시켜 모두 8가지의 법칙을 만들었다고 한다. 뜯어낸 휴지에 빌린 펜을 들고 30분 그는 비행기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다고 한다. 안전요원에게 끌려나가야 할 상황에 처할 정도로 극적이었던가 보다. 그럼 그 여덟 글자는 어떤 내용일까? 랭기지 1대1 상황에서의 말하기 능력 L. 로직 논리 A. 아날로지 유추 N. 내레이티브 픽처 장면 노사 G. 굿 소리 좋은 사례 U. unexpected 예측 불가 A. 에스크 질문 G. 개인 이득 E. 엠파시 공감 이 책은 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나 같은 강사에게 딱 맞는 책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나의 대화 습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 좋은 경험이었다. 그리고 대화 또는 강연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몇 가지 괜찮은 장치에 대해서도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이었다면 좋았을 텐데 싶기는 하지만 그건 뭐 내 바람이고 이 책을 읽기 전 페이스북에 이 책 표지 사진을 찍어서 올렸다. 짤막하게 이 책에 대한 기대편까지 적었는데 마술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지인 한 분께서 이 책에 관심을 보이신다. 다 읽고 나면 빌려달라고 하시기에 커피 한 잔 얻어 마시기로 했다. 이분은 무대에 워낙 자주 서시는 분이라 말을 참 잘하시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도 역시 이 책이 필요한 모양이다. 앞서 소개한 메모는 제2의 머리다 라는 문장과 함께 내 눈길을 끈 몇 개 문장을 소개하며 꽤 오랜만에 쓰는 리뷰를 마무리하자. 145페이지 영어 단어 중 attention, 집중력은 pay, 지불하다와 함께 쓰인다. pay, attention, please. 집중하세요. 205페이지 소통은 다른 의미의 등가 교환이다. 214페이지 소비자가 드릴을 구매하는 이유는 드릴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구멍이 필요해서다. 219페이지 이익은 구체적으로 묘사할수록 좋다. 여기까지가 제가 쓴 리뷰 글인데요. 여기에서 앞서 썼던 글들을 조금 부연을 하자면 저는 이제 일단 처음에 썼던 내용들이 처음에 언급한 내용들이 이 내용인데 제가 자기개발서나 이런 쪽의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썼어요. 맞습니다. 최근에 읽은 책들을 보면 그런 쪽의 책들은 별로 안 찾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유의 책들, 첫 세술 자기개발서 이런 유의 책들은 너무 일반화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경험을 너무 일반화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읽고 난 다음에 나는 이렇지 않은데 내가 뭔가 잘못됐나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들기도 하니까 그래서 잘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거에 반해서 소설류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공감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제 직업적인 이유 때문이었고 감명이 깊었다라고 말하는 감상평은 사실 이런 유의 책은 맞지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이런 유의 책에는 감명 깊었다, 감동적이었다라는 것보다는 나한테 꼭 필요한 내용이었다. 정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평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책은 저한테 꽤 많은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하는 꽤 괜찮은 내용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적어놓은 네 가지 문장, 책에서 발췌한 네 문장인데요. 먼저 145페이지에 있는 내용, 이 내용이 주의 부분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젠 청중에게 인내심을 기대하면 안 된다. 집중력 저하는 소통할 때 큰 장애물이다. 온 힘을 기울여 연설해도 청중의 표정이 멍하거나 매우 수동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이미 그들의 영혼은 거기서 자리를 뜬 것이다. 영어 단어 중 attention은 pay와 함께 쓰인다. Pay attention please. 이제 우리는 사고방식을 뒤집어야 한다. 집중력이 사유재산과 같은 형태라면 함부로 지불하지 않는다. 우리가 청중을 만족시켜야만 그들은 비로소 자신의 집중력을 지불할 용의를 내비친다. 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집중력이 누군가한테 지불을 해야 될 사유재산 같은 거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놨거든요. 이거는 저한테 꽤나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문장이었어요. 집중하세요. 라고 하는 말은 참 불필요한 말이구나. 내 스스로 그들이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고 그러면서 강의를 할 때 특히나 어떻게 집중을 내가 살 수 있는지 그들이 지불하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 책은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에 소통은 다른 의미의 등가교환이다. 무조건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할 말을 다 한다고 해서 소통이 완료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만약 당신이 전달하려는 그 정보가 상대에겐 10원 한 장의 가치도 없다면 아무리 멋있고 화려한 언변을 뽐내더라도 전달력이 땅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야기 나누다 보면 누군가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아니면 누군가의 강의를 듣다 보면 아 이거 나한테 별로 필요 없는데 라거나 재미가 없다거나 의미가 없다거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면 바로 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사람이 그 이야기에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야기와 그 사람의 집중력이 서로 교환되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부분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페이 어텐션 플리즈라고 하는 표현과 연계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에 소비자가 드릴을 구매하는 이유는 드릴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구멍이 필요해서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도 좀 읽어드릴게요. 제품의 장점을 구체화해서 말하면 고객도 그 장면을 머릿속에 상상하게 되어 구매욕이 상승한다. 마케팅의 신이라 불리는 테오도르 레빗은 소비자가 드릴을 구매하는 이유는 드릴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구멍이 필요해서다 라고 말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은 제품의 복잡한 성능이 아닌 그 제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는 빚당한 마케팅을 넘어서서 일상에서 설득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사고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에 보면 드릴이라고 표현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보면 특히 남자분들 보면 만능 공구 같은 거 쓸데없는 고퀄리티의 공구들을 갖고 싶어하는 소유욕을 느끼는 분들이 있죠. 그게 어쩌면 나는 구멍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드릴이 필요해가 되진 않을까 구멍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구멍을 필요로 할 때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219페이지에 이익은 구체적으로 묘사할수록 좋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설명할 때 상대의 일상에서나 직장에서의 상황을 배경으로 설정하고 묘사하는 것이 좋다. 앞서 말했던 소파를 예로 들면 그저 추상적인 표현인 편안함을 곧바로 이야기하기보다 바쁜 하루를 마무리하고 집에 놓여있는 이 소파에 살짝 앉기만 해도 금세 온몸의 피로가 풀릴 거예요. 처럼 구체적으로 소파를 사용하는 장면을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문단에 대한 소제목이 이익은 구체적으로 묘사할수록 좋다. 이 부분은 딱히 제가 머릿속에 있었다. 보다는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할수록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배우시는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일상생활을 하던 중에 짤막짤막하게 시간이 남고 뭐하지? 라고 할 때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러저러한 방법이 됩니다. 와 같이 구체적으로 상황을 묘사해주고 설명을 하면 훨씬 더 잘 먹혔다.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 책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렸고요. 사실 저는 이런 류의 책은 보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랭귀지 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어떤 키워드를 대입시켜서 설명을 해놨는데 이런 방식이 글 쓰는 입장에서도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가령 예를 들자면 어떤 단어든지 갖다 놓고 좋은 단어들만 갖다 껴놓으면 되거든요. 플레이 그러면 P는 Peace L은 Love A는 Action Y는 Young 그래가지고 평화 사랑 행동 젊게 생각하라 뭐 이런 식으로 다 단어들을 대입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또 하나의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어낸다거나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용을 읽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그 단어를 볼 때마다 그 내용을 떠올리게 될 테니까 사람들한테 소구하기도 좋고 글 쓰는 측면에서도 좀 더 곁가지를 쳐내고 어쩌고 하는 작업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꽤 작가 입장에서도 되게 현명하게 지필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읽는 입장에서도 저는 어쨌든 나쁘지 않았습니다. 100점 만점보다 평가를 하자면 한 80점 이상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제가 이런 류의 처세술이나 이런 책들을 많이 보는 편은 아니지만 이런 책도 가끔은 읽을만 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까 앞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잠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제가 앞으로는 틈틈이 리뷰 영상도 많이 찍어서 올릴 계획이고요. 최근에 읽었던 책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게을러져서 제가 리뷰도 안 쓰고 흐지부지 넘어갔지만 소개할 만한 책들이 꽤나 많습니다. 안티프레이즐이라는 책도 꽤 재밌게 읽었고 차무진 작가가 쓴 인더백이라던가 임성경 작가가 쓴 나는 뭐 마음 놓고 죽기로 했단가 뭐 이런 소설주들도 그렇고 꽤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조만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랑잠수험이었습니다.